대전시가 나노반도체 부품 소재의 실증평가원을 설립하는 등 관련 산업을 새로운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의 400여 개의 나노반도체 기업은 대부분 부품 소재에 특화돼 전문성은 높지만, 대규모 연구 개발과 설비 투자가 어렵다며,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실증평가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또 3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나노반도체 산업단지도 조성해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나노종합기술원 등 연구기관과 카이스트 등 대학들과도 연계해 인력 양성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